500원 넣으니까 나오네 시작 시작 부딪혀서 헤어지는 불고숨만 남기고 벽에 불고숨 사진 콘서트 파는 사진 파는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도 울지 월요일엔 인상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엔 당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같지 넌 늙어봤냐 나는 잘 가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리다 세상 나이 2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충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심는다 누가 내게 지파기를 손에 쥐게 했어도 늙은 오릇하게 했는가 세상이 30년간 나를 속였다 널 읽어봤냐 나는 잘 가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리다 방다가 말리고 다시 그리 뭐라 해도 나는 눈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른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남발도 배웠어 이미 너의 세상 구경 떠나 볼 거야 넌 늙어봤냐 나는 잘 가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리다 세상에 태어났어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도 너무나 너무나 숨겼던 시간에 왕자 갇힌 아동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난 것 그 복귀할 때 끝장이다 흔들고 번역 나는 잘 가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리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사장가 대신 저 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새라 비가 오면 잊어질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새라 사랑 때문에 홀버질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